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어 오늘 학원 몇 시에 끝나? 독서실은 언제 가? 학원 4교시 하고 보강 하나 있어 왜? 오늘 안 가면 안 돼? 응? 왜요? 덥기도 하고 아니야 끝나는대로 집으로 바로 와 다른 데 세지 말고 아 아 나오셨어요? 지금 나가세요? 네 다녀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온이 오랜만이네 큰아빠 냉면집 나오신다면서요? 응 저기 아빠는 좀 어떠셔? 한번 여쭤봤니? 그분이랑 아 그런 사이 아니래요 한라삼촌한테도 얘기했어요 한라삼촌? 무슨 얘기? 한라삼촌도 둘이 이상하다고 저한테 찔러보라 그랬거든요 아 그랬구나 그 아줌마 조카랑 밖에서 같이 만났는데 제가 대놓고 우리 아빠 좋아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일단은 믿어야죠 그래 그럼 다행이고 네 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알짱거리겠다 특히